2018 올해 관광두시사업 지역주민협의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위원들이 모여 2018 올해 관광두시사업 지역주민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2018 올해 관광두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한편 2018 올해의 관광두시사업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쟁력 있는 관광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등에 3년간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25억 원과 함께 총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